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그 추미의 아들 군대의 휴가 미복기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죠. 수사 결과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신 분들의 자제분들 같은 경우에는 죄가 있다고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같은 결과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셨지만 예상하신 그대로 추미의 아들이라던가 그 보좌관은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동부지검의 수사가 예상을 찌워넘는 결과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지 관련 소식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동부지검에서 이번에 이 사건을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추미의 아들이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동부지검이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난 8개월 동안 추미의 아들 관련 사건을 뭉개했다라는 비판만큼은 피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추석 전에 이 사건 어느 정도 결론을 내가지고 추석 밥상머리에 추미의 라든가 현 정권이 밥상머리에 올라가서 잘근잘근 씹히는 것은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전에 면제부로 어느 정도 꺼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딱 맞는 그런 결과를 동부지검에서 이번에 보여줬고 이번에 동부지검이 낸 이 수사 결과를 좀 보면은 군 휴가 측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추미의 법무부 장관하고 추미의 장관의 아들 추미의 장관의 첫 보좌관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밝혔으며 검찰은 군 휴가 측해 의혹이 핵심이었던 이 외압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미의 측에는 이렇게 완벽한 면제부를 준 것과는 다르게 당시 그 카츠사 장교들은 군 검찰에 송치하겠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추미의 아들 측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쪽으로 이 사건을 해결을 내고 국방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추미의 아들 휴가 과정 중에서 서류가 누락이 됐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어느 정도 처벌하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거 그대로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각에서는 이번에 검찰이 낸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더 면제부를 준 것이다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추미의 아들이라던가 추미에 관련해가지고는 죄가 없을 거라고 예상은 많은 분들이 했지만 적어도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추미의 아들 휴가 관련해가지고 군에다 전화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보좌관은 김영란법 위반이라던가 적어도 청탁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위법한 사항을 저질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묻고 꼬리를 잘라도 자를 것이다 라는 의견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검찰이 낸 조사 결과를 보니까 보좌관 역시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 쪽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아무튼 해당 수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수사 들어갈 때부터 이미 예상이 된 결과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 단지 기분이 조금 더러운 것 뿐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추미의 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답변하는 모습, 대정부 질문이라던가 이런 데서 답변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평소에 추미의답지 않은 모습, 굉장히 버벅거리는 모습 또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신 국민들이 과연 이번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는 결과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어차피 동부지검에서 이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퍼즐을 막 껴 맞히는 듯한 그런 수사였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들이 그림 그대로 과정이 어땠든 대충 그려가지고 지금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이제 많이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서 추미의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만큼은 확실히 드러난 상황인데 추미의는 얼마 전에 그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이 수차례 그 자신의 보좌관 관련해 가지고 이 통화한 사실을 부인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1일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보좌관이 무엇하러 자신의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겠냐 라고 반박을 했었고 14일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야당 의원이 보좌관이 휴가 연장 관련 전화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입장에 변함이 없냐라고 추미의 장관에게 물어보니 추미의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내용의 신원식 의원실의 녹취록을 1일날 예결의 질문에서 처음 들었다면서 제가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검찰 조사에 따르면 추미의 장관은 자신의 아들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하고 자기 아들 휴가 연장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검찰이 발표를 했고 검찰 측에서도 추미의 아들 병가 연장 및 정기 휴가와 관련해가지고 추미의 장관하고 이틀에 걸쳐가지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좌관하고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이 된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추미의 장관이 자신의 아들 1차 병가 종료 당일이었던 2017년도 6월 14일 오후 4시 20분쯤에 보좌관으로부터 추미의 아들 건을 처리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오후 6시 16분쯤에는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에 제출하도록 조치했다라는 이런 메시지로 추미의 장관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추미의 장관은 자신의 아들의 2차 병가 종료 이틀 전이었던 2017년도 6월 21일 오후 6시 6분쯤에 자신의 보좌관에게 김땡땡 대위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보좌관에게 메시지로 보냈고 추미의가 전화번호를 보낸 김땡땡 대위는 당시에 추미의 아들의 휴가 등 인사 업무를 처리하는 지원 장교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추미의 보좌관은 알겠다라고 답을 했으며 추미의는 자신의 아들이랑 연락을 취해달라라고 보좌관에게 제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보좌관은 바로 통화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지원 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예외적인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에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라고 답을 했으며 추미의 장관하고 보좌관이 주고받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19일 연속 병가에 4일 개인 휴가를 더하는 상황이 추미의 장관이라든가 보좌관 역시도 그리고 추미의 아들 역시도 예외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가에서는 지금 추미의 장관이 자신의 보좌관에게 해당 대위의 연락처를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보좌관이 연락처를 받아서 추미의 아들의 휴가를 처리하는 과정이고 거기에 더해서 추미의이든 추미의 보좌관이든 지금 19일 연속 병가에 4일 휴가를 더하는 이러한 상황이 예외적이라는 사실을 둘 다 인지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무혐의가 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아무튼 동부지검의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사 결과를 내는 시점은 거의 다 비슷하게 맞췄지만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더한 면제부를 주는 모습에 대해서 이것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서 확실히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신 분들이 본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사안이 될 수 없다라는 교훈을 또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누구에게도 차별적인 그런 잣대가 들이대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영 문제였는데 이것조차도 이제는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놓고 다른 잣대를 들이대도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부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자리가 위선자라든가 거짓말 장이들이 앉아 있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자리가 된 것인지 참 보고있게 민망할 지경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축구 축구